지연아. 놔! 떠난다고 한 적 없어. 네가 떠나지 말라면 나 아무 데도 안 가. 선배 말 안 믿어. 가든 말든 상관 안 해. 그럼 왜 이러는데? 상관없다면서 화내고 소리 지르고. 내가 바본 줄 알아? 너 계속 내 걱정만 하고 있잖아. 가지 마. 가지 마. 가지 마. 가지 마. 가지 마. 안으로 들어오라니까 왜 밖에서 기다려요? 여기서 얘기하려고. 무슨 일인데요? 윤동아. 네가 물어봤던 거 대답하려고. 하지 마요. 그 사람 아프리카 갈 거잖아요. 가고 나서 대답해요. 윤동아. 팀장님 지금은 혼란스러우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요. 그 사람 안 가. 아무데도. 내가 잡았어.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으라고. 붙잡았어. 알지 말고. 아무도. 다음번에. 다음번에. 축복해주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잘 됐네요 미안해 팀장님이 뭐가 미안해요 내가 맘대로 고백한 건데 들어갈게